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조유나양 일가족 실종 사건 수색을 벌이던 중 차량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부품이 조양 가족이 타던 차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쯤 전남 완도군 신지면 무라테 도선장에서 수중 수색을 하던 경찰 잠수부가 차량 부품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다만 아직 주변에서 차량 본체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 물체가 차량 부품이 맞는지 조양 가족이 타던 아우디 차량의 부품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부터 조양 가족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라테 도선장에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조양 가족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신지면 명사심리 한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으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오후 6시쯤 신지면 명사심리 한 펜션에서 나오는 장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 NC quantительно 명사심리 한 펜션에서 나오는 관계가 묘연한 상태입니다.